자 안녕하세요 정명고 1학년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정명고등학교 거꾸로 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학 수업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학생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듣고 미리미리 잘 듣고 나중에 교실에서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17쪽부터 나온 내용이죠 허블법칙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허블법칙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으면서 허블법칙을 통해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은 허블법칙이 뭔지 모르죠 그리고 허블법칙 가지고 우주의 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우주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또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바로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맥동변광성의 주기 광도관계를 통해서 별의 절대 등급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별의 주기가 맥동변광성의 주기가 길수록 더 밝은 별이고요 그게 이제 절대 등급이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 절대 등급과 그 다음 맨눈으로 봤을 때 확인이 되는 겉보기 등급을 비교를 하게 되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별빛들의 스펙트럼을 확인해 봤을 때 적색이동 현상이 관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적색이동 현상은 도플러 효과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그 별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색이동이 되는 정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후퇴속도까지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여러 별들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또 그 별들이 후퇴하고 있는 속도들을 측정을 해봤을 때 아주 독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허블 법칙입니다 자 그럼 그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림으로 이제 허블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자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자 허블이 이제 외부 은하 그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적색편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게 적색이동을 의미합니다 적색이동을 의미해요 그 적색이동이 관찰된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외부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은하 속에 있는 맥동변광성을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 거리가 더 먼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적색이동이 더 크게 관찰된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와 그 다음에 멀어지는 속도와의 관계를 비교한 것이 바로 허블 법칙이다 라는 거고요 그 거리와 속도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아래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속도도 두 배 더 빨라지는 그런 관계 즉 거리와 속도가 서로 비례한다 라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례식 잘 알지요 속도와 거리가 비례한다 라는 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거기에 비례 상수를 하나 곱하면 되잖아요 그 비례 상수를 허블이 만든 거기 때문에 H라고 쓰고 허블 상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실제로 측정이 된 자료들이에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은하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이 은하는 거리가 19메가파색, 1900만 파색이죠 거기 떨어져 있는 천여 자리 은하입니다 이것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에서 약간 요만큼 이동을 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0메가파색, 300메가파색 떨어져 있는 큰 곰 자리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적색 편이, 적색 이동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적색 이동 되는 정도를 보게 되면 그 별들이 후퇴하는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봤던 천여 자리 같은 경우에 보세요 1210kmps, 그 다음 큰 곰 자리 같은 경우에는 15,000kmps와 같은 속도가 나타나고 다른 은하들의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보게 되면 거리와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직선과 점선처럼 서로 비례한다라는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별의 후퇴 속도와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허블 법칙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도 측정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주의 나이를 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별이 후퇴하는 속도는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별까지의 거리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에게서 자 우리에게서 멀어질수록 더 빨라지지요 자 그렇다면 가장 빠른 속도는 뭘까요 가장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은하는 가장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은하는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가장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물체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은 현재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때 모든 방향으로 이제 빅뱅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 여기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가장 멀리 떨어진 이곳에 있는 은하들이 후퇴하는 속도는 바로 빛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빛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그럼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30만 킬로미터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리 지구로부터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는 거리는 이 거리 R을 구해보게 되면 그것은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가 되겠죠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자 그러면 허블 상수가 얼마인지 알기만 하면 허블 상수가 얼마인지 알기만 하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자 허블 상수는 얼마로 교과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나요 조금 조금씩 변하고는 있으나 현재 측정이 되고 있는 건 75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셋 이라는 값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분모와 분자에 같은 단위가 있지요 같은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위는 퍼 메가파셋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75분의 3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셋 이라는 거리가 현재 우주의 반지름 우주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메가파셋은 몇 광년입니까 일단 메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메가 자 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의 6제곱을 의미하죠 10의 6제곱 10의 6제곱 자 그럼 이 값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75분의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6제곱 파셋 이라는 얘기인데 1파셋이 몇 광년인가요 1파셋 3.26광년 기억나죠 그럼 3.26광년이라는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을 간단하게 계산하게 되면 우주의 반지름이 측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산수죠 75분의 3.26 곱하기 3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9.72가 되겠죠 9.72 곱하기 10의 11승 광년 이렇게 됩니다 광년 자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됩니다 약 몇 광년 정도 되나요 약 137억 광년 이 정도 되겠죠 137억 광년 즉 우리 지구로부터 우리 지구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137억 광년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때 그러면은 빅뱅부터 시작해서 빅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갔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장 멀리 현재 가장 먼 곳까지 가는데 137억 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빛의 속도로 그것이 바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우주의 반지름을 구하면 바로 우주의 나이인 약 137억 년이라는 시간이 확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진짜 우주의 나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허블법칙을 통해 우주의 나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허블법칙의 의미 허블법칙의 의미는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은하들이 별들이 후퇴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걸 통해서 우주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거꾸로 교실 첫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recise 부 бук 여유 그닥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